추억의 영화 포스터 고교 약의 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태권보이 극장에서 상행했던 불타는 타워링 장고네아도 이것도 봤죠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오네 춘천의 터널 이렇게 마련했던 영화 포스터 그림입니다 장동건 원빈 태권보이 날이며 지금은 한평 밖에 볼 수 없는데 이거를 극장에서 아침에 들어갔고 저녁때 나올 때까지 세 번이나 봤어요 유명한 타이타닌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명량해전전 명량해전전 그런 영화였죠 춘천시에 마련된 터널 안에 이렇게 해 놓은 데에요 잘 등록합니다 잘 등록합니다 잘 등록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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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rizont 고맙습니다